포켓몬 볼 하려고 해요. 여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고요. 여기 포켓스탑이 10개 이상 넘게 있어요. 그 포켓몬을 잡으려면 포켓몬 볼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포켓몬 볼을 얻으려면 포켓스탑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가지고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포켓스탑 러닝에서 포켓만 찾아왔어요. 인터넷 보고 화상영공에 포켓스탑도 많고 특이한 문스터도 많다고 해서 한 번 와봤습니다. 소문을 듣고 안산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굉장히 기대되고요. 많이 잡아가겠습니다. 포켓스탑이 많아서 아이템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오게 됐고요. 포켓몬을 잡고 싶어서 사람이 많아서 포켓몬을 잘 올리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. 수원 인기동 쪽에 포켓스탑이 섬유지라고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여기는 수원 아이티비 수원 인기동 쪽에 포켓스탑이 수원 인기동 쪽에 포켓스탑이